국내 유명 재벌그룹의 3세 기업인 A씨가 경호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급속도로 퍼지며 또다시 재벌 감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영상 속 A씨는 자신을 몰래 촬영했다는 이유로 경호원... 신아, 넌 안 돌아올 생각이구나. 기대하세요. 앞으로 재밌는 일이 벌어질 테니까. 네가 말한 재밌는 일이 겨우 이거냐? 그렇다면 너도 장난 한 번 쳐주마. 정우는? 죽은 정우 오빠는 왜 찾아? 죽은 오빠? 못 가게! 놔이소! 아빠! 정우야! 정우야! 어떠냐? 재밌지? 돈 있어! 여기 있다는 게 흉터! 아, 아빠! 더 이런다! 오빠 죽었잖아! 얘 오빠 아직 신이잖아! 널 속였으니까 더 큰 장난을 쳐야겠다. 누가 진짜 내 편인지 누가 날 배신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아빠 치매 맞아요. 됐어요. 이 아래비가 치매다, 신아. advocates 치매 안을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치매 아니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